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재능보다 중요한 게 한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이로고요 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는요 조금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재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예체능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 참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도 다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재능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재능이란 게 뭘까 저는 아무래도 그런 약간 애매한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된 어떠한 명제들을 알고 싶었어요. 재능이란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 재능 즉 영어로 했을 때 탈렌트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평소도 했었고 그리고 과연 음악은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면 거기서의 재능은 또 무엇인가 혹시나 다른 더 중요한 어떤 것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재능이란 것을 두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해봤거든요.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재능은 사실은 유전적인 재능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과학 시간 때 용불용소리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했어도 용불용소리인데 흔히들 과학 교과서에서 많이 봤죠. 기린이 나뭇잎을 먹으려고 열심히 목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목이 길어진다. 내가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팔 운동을 하면 제 팔에 근육이 많이 섞기 때문에 커지겠죠. 또는 내가 달리기를 많이 하다 보면 다리 근육이 더 강해지겠죠. 그것이 이제 많이 쓰면 그만큼 발달한다가 용불용소리인데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이 용불용소리라는 것은 후대로 유전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스타그래프 때 열심히 해서 프로게이머가 되더라도 제 자식이 스타를 잘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식단을 관리하고 열심히 몸을 만들더라도 제 자식이 이제 몸짱이 되지 않겠죠. 저 자신은 꾸준히 무엇인가 함으로써 그쪽이 발전될지언정 유전적으로는 그것이 없다라는 게 용불용소리였었는데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최근 한 5, 6년간의 연구 결과로 인해서 보면 제가 이것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열심히 리서치를 해봤어요. 요지는 즉슨 경험도 어느 정도 유전 같은 확실한 전달은 아니더라도 후대의 자손에게 영향을 끼친다 였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어떤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쥐에다가 어떤 냄새를 특정한 냄새를 맡게 하고 그 냄새를 맡게 할 때마다 오른쪽 다리에다가 충격을 가했습니다. 계속 꾸준히 꾸준히 스트레스를 가하니까 그 쥐가 교미를 해서 생긴 자식, 새끼 쥐도 그 똑같은 냄새에 어떤 일정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즉 내가 그거를 겪지 않더라도 내 윗세대들이 어떤 것을 겪었던 것들이 나에게 자연적으로 조금씩은 남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것. 즉 용불용솔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 해서 어쩌면 일정 부분 유전을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현재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의 자녀가 일반인들보다 자살 확률이 3배나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그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를 내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 윗세대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억들이 자손에게 유전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그 재능이라는 것에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추진수 선수의 아들이 이미 그 나이대에서는 볼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진 야구 선수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운동 선수가 대를 이어서 똑같은 운동을 하는 경우는 꽤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습득된 형질이 자신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음악적으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릴 때 음악을 열심히 하셨고 되게 음악을 잘 하셨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론적으로는 저에게 조금은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두각을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재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흔히 말해 재능이란 것은 유전적으로 무엇인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음악성이 음악적 재능이 되겠죠. 이게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재능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재능은요. 조기 교육인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보다는 이 두 번째 후자가 훨씬 더 재능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습득력 특히나 어린 나이 때 무엇인가를 하는 습득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아기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 아기 때는 좀 그렇다. 한 3, 4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5살 때까지 한 2년 동안만 영어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인연이 일반인 한 20살 넘어서 간 사람의 한 20년 동안 영어를 배운 것보다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그렇게 영어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영어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단기간 습득하게 되는 영어 실력이 나이가 먹어서 절대 따라갈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운동선수들 모두 다 어릴 때 하잖아요. 어릴 때 저는 몸으로 하는 어떤 것들은 어릴 때 하는 조기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습득력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 한 10살 그리고 많아 봤자 19살, 20살 때까지는 그 어떤 습득력이 스펀지처럼 확 들어오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특히나 음악 같은 경우는 나이가 조금 들어서 늦게 음악하시는 분이 어렸을 때 음악하시는 분을 따라잡기 힘든 이유가 그것인 것 같아요. 바로 우리 몸에서 받아들인 습득력이 현저히 저하가 된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천재 아티스트라고 하면 물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쥐드래곤 님은 빠지지 않는 아티스트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생각을 해보면 물론 당연히 무수히 많은 연습을 했겠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하고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음악을 하면서 조기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왔잖아요. 저는 그것을 정말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응감이란 것은 후천적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어릴 때 응감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피아노든 기타든 어떤 악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응감이지 후천적으로 내가 절대응감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린 나이 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어린 나이 때 무엇인가를 열심히 남들보다 조금 일찍 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나중에 재능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재능은 유전학적인 재능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점점 그것이 밝혀지고 있는 윗세대의 경험도 일부 유전이 된다. 두 번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습득하는 조기 교육 이것이 재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음악을 하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음악을 그다지 잘하는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나는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음악을 계속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데 보면 음악은 대부분 타고나는 거예요. 재능 있는 사람만 음악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소리도 듣다 보니까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내가 좋긴 한데 이 길을 걷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의문도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재능보다 중요한 게 한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정도. 재능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여기서 유치하게 노력이라든지 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음악 또는 작곡가가 되기에 왜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일단 적성에 맞지 않으면 재능이 있다 한들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 간에 재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하는 데 즐겁거나 그것을 하는 데 즐기지 않고 원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게 힘들다면 사실은 그 재능은 사실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그 재능이 없더라도 적성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음악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 음악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대기를 꿈꾼다라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능이 있고 적성이 없는 사람과 적성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 물론 두 개 다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무엇이 더 낫냐고 그러면 재능은 없어도 적성이 맞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음악에 또 작곡에 우리 작곡가 많이 보시니까 작곡에 적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이게 적성에 맞을까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음악을 하는데 그냥 편하게 작곡으로 얘기할게요. 본인이 작곡을 하는데 내가 작곡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시려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딱 책상에 앉아서 어떤 것을 작업을 할 때 미디 작업을 하든지 피아노로 작업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고 그것을 하는 시간이 괴롭지 않는다면 일단 적성에 맞으시는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로직 그때 당시 로직 익스프레스였었는데 로직 버클리에서 가자마자 노트북에다가 로직을 체험판 같은 걸 깔아줬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약간 벽돌 쌓기 같은 느낌도 있고 내가 피아노로 꽁꽁꽁 쳤는데 소리가 나고 그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책상 위에 앉아서 막 10시간씩 나도 모르게 미디를 찍었었는데 그것이 전혀 힘들거나 고되지가 않았어요. 즉 뭔가 컴퓨터로서 사운드를 만들고 음악을 만드는 것이 저에게는 적성에 조금 맞았던 것 같아요. 예상외로 제가 수업을 하는 많은 학생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음악 작곡 특히나 미디 쪽에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실 어떤 일이든 간에 집중을 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옆에서 이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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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거기 앉아있는 동안 집중이 안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창의성이 좋고 음악적인 재능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이 일하는 게 너무 괴롭고 아 난 이게 별로 재미가 없는데 뭐 내가 멜로디 같은 것도 잘 또 그러고 쉽게 쉽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재미가 없고 적성에 안 맞다면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음악을 시작할 때 이 일이 재미가 없고 지겹고 무엇인가 작업을 하는 게 괴로우면 사실은 적성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간에 자기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지겨워지고 힘들어지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처음부터는 그러진 않아요. 음악을 처음 딱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이것이 조금 아 나는 내가 음악을 좋아하기는 좋아하고 음악을 하고 싶긴 한데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게 힘들고 막 두세 시간씩 연속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작업을 하는 사람이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다면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게 지금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계신지 그냥 멀리서 봤을 때 음악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가수들 작곡가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부러움에 그냥 하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고등학교 정도에 있으신 분들은 인생에서 어떤 자기 진로를 정하는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마냥 TV에 나오는 작곡가의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이 일이 적성에 맞는지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작곡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되게 핑계라고 생각해요. 재능보다는 무조건 적성입니다. 적성 아무리 사람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막 할래 라고 한다고 해서 없는 적성이 생겨나진 않아요. 없는 즐거움이 생겨나진 않고요. 저는 음악이라는 직업 작곡가라는 직업 자체가 적성에 맞으신 분께는 꽤나 추천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적성에 맞을까 라는 질문은 본인 스스로 하게 하시고 그건 본인 스스로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간단히 재능과 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앞으로는 우리 되게 재능있는 사람 부러워한다거나 또는 나는 재능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는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모두 음악의 작곡에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기록 여기까지 하고요.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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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